더막가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막가입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삐딱선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엠밀크님이 안녕하세요. 시끄러운 매미소리 들으며 누워서 시청 중입니다. 오늘 휴무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광복절이니까. 못 쉬는 사람도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하지만 뉴스를 챙겨드려야 되니까요. 가는 날이 곰팡이님, 그리고 공천이님 등등 많은 분들이 태극기 달았습니다라고 알려오셨고요. 댕이보다 냥이님은 촌철님들, 그래도 대한독립 만세입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이인님은 천안에서 청주로 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듣는데요. 광복절 기쁜 날인데 대통령 경축사에 시선집중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네요. 그러네요. 천안. 3186님이 오늘 광복절 그런데 기념식을 나누어 치르다니요. 나라를 사랑하는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라고 올려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이런 얘기들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저희도 오늘 방송에 여러 군데 녹아 있으니까 함께 시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제이비에게 더만까한테 장어 사졌냐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언젠가는 먹겠죠.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이겠죠. 한국에서 원래 밥 먹자. 이게 그냥 예의상 인사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언제 한 번. 그렇죠? 네. 그러면 기약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1일 225님. 이분은 저도 모르는 일을 알고 계시네요. 어제 말복에 MBC 구내식당에서 장어가 나왔더라고요. 응? 도마가 김종배 MC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요? 와. MBC 구내식당 메뉴를 어떻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 아니. 그런데 그런 메뉴가 있으면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피디님들 나빠요. 안 알려주셨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퉁칠 수 있었는데. 아깝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싸게 먹을 수 있었다. 지금 이런 안타까움이신 거죠. 피디님들의 깊은 뜻이 있었네요. 저보고 더 비싼 장어 얻어먹으라는 얘기였겠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인사 요의까지 훈훈하게 한번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뉴스에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국회에서 펼쳐진 장면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사유로 가겠습니다.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인 권익희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환원 의원이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으로는 자격이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정리를 가지고 잠깐 정의하세요. 네. 다음은 과방위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고위공직자는 배우자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수사도 안 받는 세상이 된 겁니까? 혹시 본인 가족이 명품백 받아오면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은 이 청문회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펼쳐진 장면 두 가지인데요. 오갔던 언성은 높았고 말침은 날카로웠지만 최대한 순화해서 지금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언론은 여기서 오갔던 막말, 고성, 싸움 이런 걸 많이 부각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각을 약간 틀겠습니다. 두 상임위에서 오간 설전의 핵심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번지수 공방이었습니다. 왜 엉뚱한 데 와서 권익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다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이 전연히 의원 제명을 추진한다고 용사는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설전의 연장선상이니까 이런 손가락질은 촌철님들을 평가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던 번지수 얘기로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권익위원회 담당 상임위원회는 정무위가 맞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정무위는 뭐하고 있는지.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이 3일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민의힘은 당장 김건희 명품백 사건 종결처리에 대한 권익이 청문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그러자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권익위의 간부 사망과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더 이상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화 수단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형식은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무위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멀쩡한 상임위 회의장 놔두고 왜 기자회견장에서 따로따로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정무위 회의가 언제 열렸나 한번 찾아봤는데 국회 정무위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8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일정표를 봤더니 하루도 안 빼놓고 일정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회의가 있었던 게 7월 30일, 7월 30날이 마지막이었다. 그러니까 7월 31일부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정 없음이. 청문회를 하든 말든 싸우든 말든 회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권익위 것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최대 이슈가 돼 있는 독립기념관장 선임 문제. 독립기념관도 정무위 소관이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정무위는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게 태업입니까? 파업입니까? 뭡니까? 아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열어야 되는 게 지금 정무위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안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현희 의원 발언을 이성을 상실한 폐륜적 망언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했으니 정무위회의는 당분간 열리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어차피 전현희 의원은 법사위 소속이니까 싸울 거면 법사위에서 싸우고 정무위는 차분하게 회의 좀 열라는 얘기잖아요. 현안은 어떻게 좀 집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회의가 안 열리나? 나라사랑님은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서로가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화난다고 회의를 안 하실 수는 없고 현안이 있으면 회의는 열려야 되는 게 맞죠. 우리나라 국회에서 상임이 원래 계속 열리는 게 맞죠? 법적으로도. 그래서 국회 상사라 이런 얘기도 뭐 얘기는 많이 나왔죠. 구호 차원에서. 된 적이 별로 없으니까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천철님들의 의견도 올라오고 계신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언제 회의가 열리는지. 제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이종찬 광복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의 반발에 일찌감치 불참을 선언한 바가 있었죠. 특별히 시선 집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초청된 사람들 가운데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 34명이 포함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들은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온 후손들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앙아시아 방문해서 독립운동 후손들과 강제 이주한 동포 후손들을 많이 만나서 좋은 공부를 했다는 일화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해외에서 온 후손들,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온 후손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알고 있을까? 또 알고 있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궁금했습니다. 궁금증을 풀 길은 별로 없겠죠? 네,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자 외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데요. 이분의 역사관도 지금 논란거리로 부상을 했는데 강연 영상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오디오에 나온 건 임시정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임시정부 평가와 결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하나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듣는 촌철님들도 피곤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 조금 전에 들으셨잖아요.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독립영웅들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겠다라는 다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런 다짐과 저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을 기용하는 인사는 부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독립영웅들이 맨 앞에 위치해야 되는 분들이 누굽니까?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정부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을 국가 중요한 자리에 앉히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장관님은 개탄스럽네요 라고 올려주셨고 다반향초님은 왜 말로만 예우한다고 하죠? 행동을 해야죠. 어찌 살고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라고 좀 꼬집어주셨고 그다음에 유만식님은 생각해보니 독립기념관 애초에 왜 건립했나요? 라고 좀 물어주셨는데 지금 안창원 후보자 이 발언이 어제 논란이 되면서 기자들이 물었나 봐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립기념관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제 기억에 맞다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둘째치고 국내에서 이렇게 역사 왜곡하고 이래버리는데 도대체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답답한 광복절 아침인데요. 우한식 국회의장도 오늘 정부가 주관하는 광복절 경축실에 결국은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기자들한테 입장문을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의 불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정부 주체 광복절 경축실에 참석을 안 한다? 그것에 관한 상징적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아니 다른 날은 몰라도 광복절만큼은 온결해가 하나가 돼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런 현상이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광복절이 치러진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사로부터 비롯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철회하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그 중대한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또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 이중찬 광복회장이 단단히 뭔가를 오해했다. 너무 좀 의도를 가지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또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결국은 대륙적인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0680님이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순국선열들은 말이 없는데 무관한 산자들만 너무 말이 많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풀둥님이 독감 걸려서 어젯밤에 많이 아팠는데 그래도 태극기는 달아야겠죠? 손녀가 할머니 태극기는 높이 달아야 된데라고 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천철님들 태극기도 하시면서 무슨 생각하실지 좀 궁금하네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여의도 연구원장의 유희동 전 의원을 내정을 했고요. 윤리위원장의 신희진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당직의 마지막 버즈를 완성한 건데 그런데 바로 반발이 튀어나왔습니다. 이용구 현 윤리위원장이 자신은 사표를 낸 적이 없다면서 임기를 보장받고 들어온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다라고 반발한 겁니다. 당 지도부로부터 윤리위원장직을 부탁받았을 때 1년 임기 보장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그 직을 수락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권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이용구 윤리위원장 지난 6월 24일 날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은 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임기를 채우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나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런데 좀 약간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구 위원장 스스로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일에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찾아와서 위임을 해달라고 말을 했대요. 위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사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용구 위원장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박정하 비서실장 입장에선 이용구 위원장이 양해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소통 미스다. 양자 간에. 그래서 나온 어떤 해프닝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약간 일단 물음표로는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봐야 할 점이 있는 거죠. 지금 조금 전에 더마카가 말씀해 주셨는데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임기가 1년이라고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율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됐던 그 불가피한 곡절이 뭐냐라는 거죠. 이건 따로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위 의장도 임기가 보장된 자리였지만 교체를 했고 윤리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언론 분석에 기초하면 정책위 의장 자리의 교체 여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과반을 가른다고 하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옳고 그러면 둘째 치고. 그런데 윤리위원장은 그런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자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꼭 교체를 했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인사권장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당 완전장악이라고 하는 틀 외에 달리 해석할 틀이 있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대표가 될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기는 했었잖아요.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관련해서 소환이 많이 되면서 말이죠. 그리고 관심은 이제 총선백서가 나올 거냐 이게 또 관심인 것 같아요. 어제 총선백서 특위가 마지막 회의를 열어서 백서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하고요. 이르면 19일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최고위에 보고할 걸로 알려졌는데 공개가 과연 잘 될까요? 이래놓고 공개 안 해버리면 왜 공개를 안 했을까라고 하는 궁금한 시선이 누구를 향해 가겠습니까? 대표한테 가겠죠. 그러니까요. 공개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오늘 조관들에 쭉 실렸던데 과연 그 내용들이 수정 없이 잘 발간될 수 있을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이미 반 공개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반 공개됐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벌어진 풍경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차주가 겪은 일을 인터넷 카페 전기차 게시판에 올리면서 주민들과의 카톡 내용을 함께 올렸는데 거기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 주민이 입주민단체 대화방에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편하고 돈 좀 아끼겠다고 남들 목숨 담보로 잡는 거죠?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에 전기차 차주가 아니 그래도 똑같은 입주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전기차 타는 분들은 어떡하라고요?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이에 주민이 다시 그걸 누가 사라고 강의한 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은 위험한 걸 알면서도 구매했죠. 이기적인 인간들이에요. 라고 다시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이에 전기차 차주가 다시 말씀이 심하신데요? 라고 하자 이번에는 다른 주민이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박하지 마시고 전기차 타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민폐 끼치고 다니면서 그렇게 반박하고 싶습니까? 라고 재반박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전한 기사에는 한 장의 사진이 함께 실렸는데요. 한 지하주차장 입구에 전기 자동차 입차 금지라는 안내판을 세워둔 사진이었습니다. 어제도 또 전기차 관련 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 이해는 합니다만 꼭 이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내가에 심은 나무님이 결국 또 을과 을들의 싸움으로 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주셨거든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죠? 아니 뭐 불안해하는 심정은 모르는 건 아닌데 분명히 할 건 전기차주들에게는 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만든 제조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일종의 을들 간의 다툼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간의 자중질환이죠.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단체로 합심해서 전기차 제조업체 그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을들의 다툼이 심해지면 갑질은 더 기승을 부린다. 이건 거의 법칙에 가까운 겁니다.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제조사 공개하는 문제도 외제차 회사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또 법적 책임 누가 물을 거냐. 이런 좀 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을과 을들의 싸움으로 가면 결국은 다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마쳐야 되는 시간인데요. 2339님이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반려견 운동은 많이 시키시는데 태극기는 보이지가 않네요. 씁쓸합니다. 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맛과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